어젯밤 생방송 심층 토론회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이 나와 민선 8기 도정 운영 방향과 산적한 현안에 대해 대담을 나눴습니다. 주요 내용을 서승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선거기간 경제 도지사임을 자임했던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 대담 역시 공약인 대기업 계열사 5개 유치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30대 대기업을 찾아 전북을 알리기 시작했고, 철저히 준비한다면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농생명과 분화는 핵심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선택과 집중이 저는 농생명 산업과 문화 쪽에 조금 더 가야지 않을까. 새만금 디즌랜드 유치는 국제공항이 선결 조건인 만큼, 2028년 새만금 공항 개항에 맞춰 천천히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주 시민과 지역 건설업계 최대 관심사인 대한방직터 개발은 서두르겠지만 특혜는 없을 것이라고 묻박았습니다. 대한방직 이 문제도 빨리 매듭을 저지해야 된다. 다만 인허가를 바꾸기 때문에, 용도 변경 때문에 그 회사가 과도한 이익을 본다면, 그건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주요 공약들이 서부권에 집중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동북권은 관광과 힐링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도정 인수위원장이 과거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반대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오해일 뿐이고, 그간의 사정을 잘 아는 만큼 오히려 자문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무엇이 부족한지, 또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는 추진을 희망했던 제주와 강원, 전북 가운데 전북만 남았다며 외톨이가 되지 않게 올해 안에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승시입니다. KBS 뉴스 서승시입니다. 감사합니다.